이방이면 짧고 굵게 랩 딱딱 심사 끝 안녕하십니까 버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버퉁이라는 유튜버는 제가 줄을 올리고 제가 거의 편집도 다 하고 제가 운영자입니다 근데 요즘 계속 올라오는 댓글이 뭐냐 음침해요 진짜 기괴해요 이상해요 영상이 우울해요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면 저도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요 오늘 이 영상 가장 기괴하고 역겨운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올릴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하는 선정 포구고요 이 영상이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나 아니면 유튜브 끝에 666을 치고 엔터 100번 치면 나오는 영상 저 상관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요 제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릴 겁니다 앞으로 또 기괴하다 이상하다 영상 댓글 올리시는 분들 저랑 한번 붙어 보자는 걸로 알겠고 다음부터는 집요하게 영상 올리면서 한번 누하기나 봅시다 오늘 영상은 가장 기괴한 영상이고요 오늘 올릴 영상은 1인극입니다 제가 혼자서 출연할 거고요 제가 혼자서 시나리오 다 썼고요 제가 혼자서 만든 영화입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로 악플 남기지 마시고요 응원 좀 해주십시오 오늘 잘 봐주십시오 후레 후레 가져가세요 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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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